안녕하세요 안녕 잘 지내고 있죠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보고 싶네요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네 저는 아픈 데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러브들도 건강하시죠? 네 그럼요 아니 요즘에 맞아요 너무 그 코로나 때문에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네 여러분들 꼭 마스크 하시고 손 소독제 꼭 하시고 잘 다니셔야 돼요 아시겠죠? 너무 걱정돼요 진짜 뭐야 요즘에 좀 많이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마스크 많이 있어요 걱정 마세요 여부들도 꼭 마스크 끼시고 꼭 마스크 끼시고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너무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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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들 조금 마음이 많이 심란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집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지금 조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래서 켰죠 될 수 있으면 이제 밖에 안 나가는 게 좋은데 그쵸? 네 저는 저녁은 먹었습니다 진짜 다들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저도 이제 TV만 틀면 지금 그 이제 뉴스에 막 날리더라고요 계속 그래가지고 본가에서 쉬다가 내일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 마음 진짜 충분히 이해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그 마스크 진짜 한 세 장 정도 세 겹 이렇게 끼시고 손 소독제 항상 챙겨 다니세요 계속 계속 하셔야 돼요 10분 간격으로 하세요 10분 간격으로 아 보이스로 켠 이유는요 보이스로 켠 이유는요 보이스로 켠 이유는 어 저의 몰골 때문에 네 네 장난이고 그냥 네 러브 분들이랑 이렇게 또 보이스 어 라이브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켜게 됐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 우리 러브들 오늘 생일이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민키베이비 생일 축하합니다 와 네 저도 지금 잘 지내고 있고 저도 이제 뭐 연습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대구 대구 살아서 무서웠는데 민기가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지금 네 맞아요 대구 러브분들이 많이 좀 걱정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네 많이 무서울 것 같아요 잘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면역력이 중요하대요 밥 영양제 꼭꼭 잘 챙겨 먹기 맞아요 진짜 면역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김치 삼시세끼 꼭 잘 챙겨드시고요 그리고 또 뭐 있지? 뭐 양파 마늘 면역력에 좋은 거 다 챙겨드세요 아시겠죠? 챙겨드셔야 됩니다 갚은 김치라뇨 아니 저는 정말 지금 진지해요 진짜 갚은 김치가 아니라 진지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이게 장난으로 웃기자고 지금 한 말이 아니에요 네 그럼요 김치로 이겨내야죠 될 수 있으면 진짜 사람 많은 곳 좀 많이 피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지금 이 이제 시국에는 좀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일도 해야 되고 그 상황이 여의치 않는 러브 분들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출퇴근길 너무 무서워요 무섭죠 진짜 네 맞아요 저희 시상식도 지금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소가 아니라 이제 연기죠 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전국에 이제 조금 그 네 전국에 좀 많더라고요 확진자분들이 있는 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일 매일 많은 사람 만나는 직업이라 매일매일 긴장 속에 살아요 네 어떤 말로도 이게 참 응원 그러니까 네 어떤 말로도 좀 위안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러브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저 저녁 뭐 먹었냐고요? 저는 그 짬뽕 먹었어요 짬뽕이랑 탕수육 먹었습니다 맛있는 거 먹었죠? 민규 오빠 마스크 있어요 네 마스크를 지금 저희 부모님께서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사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하니까 품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만큼 저희 지금 그 상황을 잘 알려주는 신호이지 않을까요? 그쵸 나는 뚫면 먹었는데 아 질문 있어요 풀디커피 맛있어요? 어 풀디커피가 그 이제 저희 회사에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있는데 그 이제 카페 이모님께서 굉장히 그러니까 그 손맛이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맛있죠 엄청 맛있어요 맛있고 그리고 너무 잘 챙겨주시고 뭔가 뭔가 그러니까 저를 아들처럼 저희 그 아티스트 이제 친구들을 다 이렇게 아들처럼 조금 이렇게 잘 대해주시더라고요 아 동호가 별로랬어요? 나쁜 놈이네? 앞에선 잘 마시던데 어 내가 분명히 봤는데 이모님께서 맛있어요? 물어보니까 어 맛있어요? 하면서 그 눈웃음 막 하는 거 내가 봤는데 제보.. 제보가 들어왔네 지금 안 되겠네 이모님한테는 비밀 아 비밀로 하면 안 될 거 같은데 아 백호 내가 분명히 봤는데 근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고 그리고 그 카페에 저희 대표님께서 그 드시는 전용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그 샌드위치를 저한테 특별히 그때 한번 해주셨어요 대표님께서 드시는 스페이셜 샌드위치가 있는데 한번 먹어볼래요? 아 네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민기아는 커피 말고 뭐 자주 먹어요? 저는 러브들의 사랑을 자주 먹습니다 억울거리죠? 그래요 러브분들이랑 이렇게 보이스 라이브를 하니까 뭔가 전화 통하는 느낌도 나는 거 같고 뭔가 조금 되게 설레기도 하고 그렇네요 다 같이 할 때랑은 또 뭔가 좀 다른 거 같아요 네 근데 그 거기 이제 카페 거기서 이제 이모님께서 말고 이제 우리 동호가 타줄 때도 많아요 사실 조금 이모님한테 죄송하지만 동호가 해줄 때가 더 맛있는 거 같기도 하고 뭔가 잘 모르겠어요 네 민기는 어떤 멤버랑 같이 운동하나요? 지금은 비밀입니다 전화가 트니까 우리 반말 보이스 브이앱 하자 좋아요 그러면 반말을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어 보이스 라이브가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저의 표정에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거 제 얼굴이 나오면 항상 이제 뭔가 표정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 어 러브분들한테 멋진 모습 보여줘야 된다는 거 그거를 이제 신경을 조금 덜 써도 된다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흠흠 풀디 카페 정체가 뭔가요? 아 정체가 뭐냐면요 직원분들 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카페죠 그렇죠 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 아 왜 비밀이냐고요? 흠흠흠흠흠 비밀은 아니죠 그렇죠 비밀은 아닌데 지금 요즘에 이거 말해도 되나? 아론 형이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해요 아론 형이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렇죠 돈 내고 먹어요? 에이 설마 돈 내고 먹겠어요 저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돈 워리 아론 형 타투 본 적 있어요? 그럼요 저는 뭐 다 봤죠 뭐 저 운동 너무 힘들죠 맞아요 맞아요 저도 운동해야 되는데 막상 시작이 너무 어렵네요 맞아요 시작이 항상 어려운 거 같아요 하지만 그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시작을 하면 네 좋을 거예요 아론 형이 타투 없다고 발뺌했어요? 그럼 없나 보죠 뭐 저도 있다고는 말씀 안 드렸어요 민기야 경자 씨는 누구예요? 경자 씨가 누구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타투가 뭐 사실 그거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만의 개성인 거고 또 뭐 자기만의 스타일인 거니까 저는 존중합니다 아 맞아요 민현 오빠가 윌스미스 님과 사진 찍은 거 보셔서 저 봤거든요 민현이랑 윌스미스 그 지니 님이랑 찍은 걸 봤어요 되게 부럽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월드 스타 아닌가 함께 사실 근데 타투는 진짜 저도 가끔 한번 생각은 해본 적은 있긴 있거든요 언젠가는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민기 아직 머리 기르고 있어? 네 아 풍선 게임 할 때 아 경제 아 나 이제 이해했어요 이제 이해했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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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었지 경자 씨 그쵸 아 아론 형 타투가 너무 좋아서 자꾸 묻는 거라고요? 그렇구나 저도 타투 좋아합니다 저는 호예요 호 호 한글자막 by 한효정 전용 샌드위치가 맛있어요 인기가요 샌드위치가 더 맛있어요 맛이 좀 달라요 전용 샌드위치는요 맛이 살짝 시큼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맛이고요 인기가요 샌드위치는 되게 달달해요 오빠 무슨 피자 좋아해요? 저는 페페로니 피자 좋아하고요 그리고 뭐 새우 들어간 거 그런 것도 좋아하는 것 같고 민기 저도 이제 공식 라브예요 축하드립니다 이러고요 감사합니다 민기야, 오늘 맥주 먹었더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저는 맥주 안 마셨습니다 요즘에는 관리를 조금 제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토마토 파스타랑 크림 파스타 중에 어떤 거 좋아해요? 저는 토마토 파스타를 더 좋아합니다 하와이안 피자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저는 파인애플을 별로 안 좋아해요 파인애플은 좋아하는데요 피자에 파인애플 들어간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순대 먹을 때 뭐 찍어 드세요? 저는 소금이요 기분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민기야 누나라고 불러주라 누나 안녕하세요 민기 요즘 빠진 거 뭐 있어 저는 이 세상 처돌이 님에게 빠졌거든요 이제 반말 타임 하자고요 오빠는 치킨 양념 파인가요 후라이드 파인가요 이것도 기분에 좀 따라 다른데 저는 어 둘 다? 둘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책 읽어주는 남자 최민기 듣고 싶습니다 책 읽어드릴 수 있는데 아마 잠 올 거예요 ㅇㄴ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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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기야 사랑해 하셨는데요 저도 사랑합니다 민기야 사랑해 고마워 항상 고마워 좋아 요즘은 보는 드라마 있어요? 없습니다 마지막 곱창 언젠가요? 최근에 곱창을 안 먹은 지가 꽤 됐네요 오빠 막걸리 좋아해요? 막걸리 좋아합니다 민기는 아침에 고기 구워먹어요? 음... 아니요 굳이 고기를 찾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민기야 요즘 관심사 뭐예요? 유 디스패치 상담 건 언제 쓸 거야? 안 쓰려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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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댓글 넘기에 소리가 들려요? 아 근데 이게 조금 렉이 걸리네요 휴대폰이 뜨거워지고 있어 맞아 요즘에 사랑의 불시착 되게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드라마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보고 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시간이 좀 아깝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오빠 목소리가 좋아서 ASMR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해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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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대창은 싫어해요? 아니요 저 대창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요 Q. 요새 새롭게 하는 취미 생활 있나요? 요즘에 아니요 글쎄요 딱히 취미 생활이 없네요 Q. 우린 민기가 늘 보고싶은데 민기도 그런가요? 말해 뭐해요? 아니 그 부장님이랑 상담은 하고 싶은데요 그 할 용기가 안 나는 거 같아요 가서 딱히 그 뭐라 좀 할 말도 없고요 잘 모르겠어요 Q. 오빠 오글거리는 말 주셨? 안녕 난 살구야 너랑 살구암 안녕 난 수박이야 널 사랑할 수 밖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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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럭키 잘 지내요? 럭키 잘 지내요? 네 럭키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럭키 너무 커가지고 Q. 도청사업 asmr 같아요 Q. 잘 자요? Q. 럭키 잘 지내고 있음? Q. 빙기 격하게 살아가는 거 알지? Q. 나도 사랑해 Q. 빙기 타투 좋아한다 했는데 Q. 다투한 여자 사람 어때? Q. 난 좋다고 생각해? Q. 빙기 아닌 것답니다 Q. 말해 뭐해요? 진짜 민기 너무 좋다. 민기 오빠는 아침 꼭 뭐 먹어요? 난 글쎄 손에 잡히는 대로 먹는 것 같아. 난 우리 민기 영상 보는 게 취미 생활이자 힐링인데, 취민기 왕 귀요미. 진짜 집에만 있어서 너무 심심한데, 오빠 보는 재미로 삽니다. 민기, 혹시 인하대에 다니던 시절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어요? 저랑 민현이랑 인하대학교 앞에 식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대학교 근처 식당이 엄청 싸잖아요. 그래서 서로 돈까스랑 이것저것 엄청 시켜서 먹었는데, 만원 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뭔가 너무 좋았어요. 오빠 연습생 생활 많이 힘들었나요? 수업이나 연습 같은 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버틸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도전해봤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자신이 없다면 하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민기 마늘 빵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오늘 내 생일인데 큰 선물 받은 것 같아요.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민기야.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빙기 오빠는 힐링모로에요. 저는 이렇게 힐링을 합니다. 러브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고 나면 설레기도 하고, 잠을 잘 못자요. 하하하하하하 민기야 요즘 즐겨듣는 노래 있어? 한 소절만 불러주라. 요즘 즐겨듣는 노래가.. 글쎄요 요즘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올드 팝송의 로봇의 I want to love me 그거 읽고 있거든요. Baby, I love you to want me 그 노래 아세요? When I saw you standing there About bed on my chair 네 이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기의 인생 영화가 궁금해요. 저는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 굉장히 감명 깊게 봤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재밌게 본 거 맞죠? 뭐 타이타닉도 손꼽히는 것 같고 네 한 번 더 한 번만 불러줘 When I saw you standing there About bed on my chair 네 하하하 Baby, I love you to want me The way that I want you The way that I should be Oh baby 네 맞아요. 안녕 에이지를 도 너무 재밌게 봤죠? 그쵸 감사합니다. 사실 안녕 에이지를 어제도 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좀 계속 보는 습관이거든요. 하하하 민기는 걷는 거 좋아요 저는 걷는 것도 좋아하고 뛰는 것도 좋아합니다 하하하 잠깐만요 이리로 와보세요 여긴 전 여긴 달콤한 게 참 많아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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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좋아하냐고요 초콜릿 좋아합니다 오늘 밤 누구랑 같이 자요? 누구랑 같이 자겠어요? 혼자 자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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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잉재아 지금 침대에 누워있어요 네 침대 위입니다 침대 위구요 하하 오빠 저 곧 밤 배정인데 응원해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엄청 설레겠네요 안녕해질 어떤 장면이 제일 좋나요? 안녕해질이요? 저는 모든 장면이 조금 다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이제 교회에서 이제 헤이즐이랑 그리고 그 헤이즐 그 친구랑 그리고 세 명에서 이제 얘기하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 거기가 좀 되게 감동적이고 좋더라고요 거기도 좋고 또 설레는 장면도 되게 좋고 헤헤헤 헤헤헤 헤헤 하핫 하하하하 아이 라 아 러브들 되게 예리하시다 민기야 밖에서 누가 접시를 달그락 달그락 하시는데 저희 형입니다 저희 형이에요 걱정 마세요 잠깐만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하셔도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이제 다른 이야기 할까요? 네 좀 재밌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우리 뭐 서로 할 얘기도 많은데 뭐 그쵸 네 네 네 아 아 네네 아 정말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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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죠 뭐 네 네 네 어 뉴이스트 뭐 다툰이라 있냐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또 어 늘 이렇게 사이가 좋을 수 있겠습니까 뭐 여러 일들은 많았는데 딱히 막 그렇게 기억에 남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있었지? 다투... 다퉜던가? 뭐 그런 게 없었는데 딱히? 네 아 베란다 아닙니다 네 화장실도 아닙니다 차 소리 들려요? 아 이거 차 소리 아닌데? 차 소리 아니에요 차 소리 아니야 차 소리 아니야 차 소리 아니야 아 사실 너무 추워 나 들어갈래요 너무 추워 들어갈래 들어갈래 나 들어가야겠어 아 아 아 따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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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이게 너무 추억 민기 무슨 색 가장 좋아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조금 블루 계열을 조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블루? 네 고구마랑 감자 중은 뭘 더 좋아하냐고요 저는 감자를 더 좋아합니다 네 네 소리 들려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역시 마음이 늘네요 멤버들한테 해주고 싶은 요리요? 어... 저는... 무슨 요리가 있을까요? 저는 라면을 조금... 어...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해주고 싶네요 네 네 아... 아 그래요? 그러나... 그러시구나 네 그러시구나 그러시구나 아.. 감사합니다 어이 2 2 2 정까지 시청해 주시겠어요? 오늘 너무 슬픈 일이 있었는데 민기랑 오니까 너무 행복해졌어 고마워 어떤 슬픈 일이 있었죠? 아 그렇게 웃겼나요 아 디지몬 캐릭터 중에서 팔몬이 제일 최애냐고요 저는 팔몬이랑요 그리고 피노키몬도 좋아하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민기야 기생충 영화 봤어요 기생충 저 한 두세 번 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영화죠 이번에 4관왕까지 하셨다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3, 4, 3, 4, 6, 7, 8, 9, 10. 파당몬 최애예요? 피노케몬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재주 넘치는 친구죠 포켓몬스터요? 포켓몬스터에서는 제가 포켓몬은 리자몽도 좋아하고 게라더스 좋아하고요 그리고 유령 포켓몬을 좋아합니다 고스 팬텀 좋아하고 또 네 그 정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꽃잎호 꽃잎호 최민이 잠든 거 아니야? 사실 저 잠들었습니다 잘 자요, 여러분들 제가 켜놓고 잘게요 민기는 디지몬이랑 포켓몬 중 뭘 더 좋아했어? 저는 꼽을 수가 없죠 꼽을 수가 없습니다 토이스토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요? 토이스토리에서는요 저는 저는 아무래도 우디랑요 그리고 보피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피카츄 상담원사 잘한다고요? 들려주고 싶다고요? 녹음해서 보내주세요 텔레토비 최애 캐릭터요 저는 뽀를 제일 좋아해요 뽀 제일 좋아요 포켓몬빵 먹으면서 스티커 먹었어요 당연하죠 공책 한 권은 늘 모았습니다 최애 만화는 꼽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만화 보는 걸 좀 많이 좋아했어서 진짜 다 좋아하죠 안녕 디지몬이요 안녕 디지몬 내 꿈을 꾸면서 잠이 들래 안녕 디지몬 렉스, 렉스, 렉스 너무 귀엽죠 아, 매지케이더 맛소리가 재밌죠 아니면 IG Além 희퍼브 앨범 언제 나와요 창가로 빛이 추워 그 다음에 침테크로 나란 파란색을 전해주고 내 말에 비닐을 보고 눈물이 빙 알라라게 예 아 뭐하냐 쑥 아직 남은 얘기들은 여기도 갈게 다음 달에 기약하면 아프가슴 추스름이여 그리지 못한 그림에도 내 그리기에는 충분해 요 힙합 야 어 어 어 어 야 야 캐롤롤 빵도 먹었나요 캐롤롤 빵도 좋아했죠 캐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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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차게 캐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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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시련들 겁낼 필요 없다 아따 마마요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알죠 2020년 버전 모닝콜 한 번만 해주면 안 될까요? 러프 야 일어나 안 일어나면 꼬집을 거야 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 둘리도 불러줘요 드르르른 등 드르르른 등 등 여리뽑고 저리뽑고 알 수 없는 둘리 둘리 빙하 타고 내려와 떠치 떠치 떠 떠치 치 치 치 치 치 치 치 라스웨이 라스웨이 나 알지 못하는 새라고 저 그 둘리의 그 고기 있잖아요 뼈다귀 고기 저 성대모사 잘 했었거든요 아니요 내 이름 가시 고기야 나쁜 악당들 때문에 이렇게 됐지 안녕 내 이름은 가시 고기야 아 근데 저 진짜 성우하면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그 포켓몬스터랑 디지몬 과는 살짝 강민 이런 과잖아요 그쵸 선택받은 아이들이야 민아야 릴리몬 꽃잎 로켓단이요 로켓단은 뭐지 난 로사 난 로이 아 잘 모르겠다 로켓단 말고 그거 나야 그거는 잘해요 블루 로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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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Pikachu Pikachu 난 나위 나위 파이리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파이 다 나오는 것 같아 윤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겔라 윤겔라 이상이상 이상이상 푸푸르르 푸푸린 푸르르르 그러다 갑자기 로켓단에 잠들면 푸린! 푸린! 얼굴에 낙서 아 피카주 다시 해달라고요? 피가피 피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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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하겠다 피가피 푸푸르르 푸푸린 가시곡이요 안녕 안녕 내려온 가시고요 바위킹들 때문에 이렇게 됐지 하하 되게 재밌다 바위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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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개피도 할 수 있어요 토개피도 할 수 있어요 토개피도 할 수 있어요 어쩌다가 제가 지금 성대모사를 이렇게 토이스토리 외계인 성대모사 짱 잘한다 저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칼고리 칼고리가 제일이야 까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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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a 파다 피카키탠 핸토리도 봤죠? 제일 좋아하는 건 빨간 해바라기씨인가요? 까만 해바라기씨인가요? 까만 해바라기씨인가요? 까만 해바라기씨 나 진짜 왜 공부는 안하고 왜 맨날 만화만 봤니? 진짜 괜찮아요 괜찮아요 재밌게 봤으면 됐죠 뭐 까만 해바라기씨인가요? 까만 해바라기씨인가요? 까만 해바라기씨인가요? 도라이묵 맞아요 대화할 게 많아서 너무 좋네요 퉁퉁이 맞아요 퉁퉁이 도라이묵 1 22 23 24 24 24 진짜 엄청나게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네요 멤버들 상대방 웃어요 멤버들은 좀 어렵죠 멤버들... 멤버들 하면 제가 진짜 달인이지 않을까요? 대표님 상대방 웃음 특징만 잡아서요? 맞아요 표정 묘사를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뭔가 제스처랑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론이랑 중연이 가능할 듯 아론이랑 중연이 가능할 듯 아론이 형 아론이 형 아론이 형 윤기 씨 뭐하고 있죠? 때, 항상 우리 러블들 보면 너무 즐거워요 그건 아니지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아론형 특유의 인사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같이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ㅋ 아니 겨울 소리가 아니라 형이 지금 양치전인가봐요 실례했습니다 아이고 아 진짜 오늘 별의별 소리를 다들 다 들려드리고 있네요 아 진짜 미치겠네 제가 또 나갔다 와야 되는 건가요 지금 아 또 베란다 문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아 형 마이크 아니에요 마이크가 아니라 왜 단신욕 요즘도 해요 요즘은 생각날 때만 하는 것 같습니다 민성오빠도 같이 방송하면 안 돼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같이 할게요 네 형도 노래 잘해요 어 형은 형도 그래도 노래를 조금 곧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감기 걸렸냐고— rendy가 감기 안 걸렸어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같이 한번 하는 걸로 봐주세요 형한테 반말한 적 있냐고요 형하고는 조금 아론형처럼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아론형처럼 되게 편한 사이여가지고 반말도 하고 진짜 현실 그런 형제 같은 사이죠 빈삭이 형 차이인 폈어 아론형 같은 그런 존재죠 아론형이랑 민석이 형이랑 연락하고 지낸다던데 맞아요 최근에 또 같이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했습니다 형 이제 서울에서 살아요 아니에요 서울에서 사는 건 아니고 그냥 잠깐 이제 와 있는 거죠 잠깐 이제 꼭 갈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에요 민기님 우리 이제 반말 타임 고고고 반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민기 안 피곤해요 아직까지 그렇게 피곤하진 않습니다 네 내일은 뭐 할 거예요? 내일은 연습도 하고 뭐 개인적인 그런 일도 조금 하고 그렇게 해야죠 저희 이야기요? 어떤 이야기요? 이집트 가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봤는데 이집트 가면 이집트 가면 종현이 반말 잘 못됐는데 민기가 잘하네 잘자 레슨 받아요 레슨 받아요 네 레슨도 받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연습도 하고 톰보이 부대의 어머님 반응 궁금해요 어머니께서도 많이 이제 우셨죠? 네 감동을 좀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랬습니다 자기 전 습관이요? 자기 전 습관이요? 루틴 같은 거? 어... 익년 끌어안기? 네 그런 거 종현이 자세 교정이요? 맞아요 저는 아이크림 안 바릅니다 컴백만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민기 블루투스 이어폰 이름 뭐예요? 이어폰 이름이요? 뭐지 그게? 이름이 좀 긴 거 같은데 이름이 좀 긴 거 같은데 민기가 느끼기에 민기는 엄마를 닮았나요? 아빠를 닮았나요? 저는 반반 닮은 거 같습니다 네 반반 닮은 거 같고 이번 봄이 온다면 하고 싶은 일 그냥 뭐 산책도 좀 하고 그러고 싶네요 그러고 싶네요 마사지 네 흐흐 맞아요 형이 지금 형이 들어왔다가 지금 나갔는데 꼬르륵 소리가 이게 배가 고파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소화가 된 소리예요 소화가 소화가 된 소리입니다 와 이게 진짜 이 소리가 다 들어가니까 와 굉장히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요즘에는 고래 인형을 안고 잡니다 나중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이어폰 4거 쓰나요? 우주 거 쓰나요? 저는 우주 거 씁니다 민간아 사투리 심한데 솔말씀의 꿀팁 알려주세요 어 사실 제가 알려드리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투리를 고치지 못한 결과로서 네 그렇습니다 고래 이름이 뭐예요? 고래 아직까지 이름은 안 정했어요 이름은 안 정했는데 우리 러브들이 그러면 정해주는 걸로 우리 링기 소화기가 열리라는구나 누나는 기뻐요 요즘 핑 바디필로 안고 자는데 요즘 핑 바디필로 안고 자는데 두 번 되셨나요? 저는 한 2주 정도 쓰니까 이게 목이 좀 펴지더라고요 민기오빠 렌스라이프 주먹을 먹고 뭐 옆에인 기억합니까? 주먹을 드셨나요? 한 선수 누구야 비밀입니다 저는 그러면 3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기오빠 사랑해 민기야 8주년 때 하고 싶은 거 있어요 8주년 때 뭐가 있을까요? 하고 싶은 건 이제 전에는 뭐 같이 김밥 먹고 싶다 뭐 여러 등등 있었잖아요 사실 현실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보이스 라이브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거북목 계산 되셨어요? 아 품절이라고 웃었어 품절 품절 대란이 났구나 역시 민기는 사투리 어떻게 고쳤나요? 저는 고치려고 노력은 아니었던 거 같아요 고치려고 노력했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좀 자연스럽게 그냥 이제 서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절로 그냥 근접해졌다고 해야 되나? 네 근접해진 거 같아요 고쳐진 건 아니지 근접해졌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각자 김밥 사서 먹으면서 소통하는 걸로 굉장히 좋은데요 민기는 70살 때 뭐 하고 있을 거 같아요? 그러게요 저는 70살 때 저도 가늠이 안 가네요 그냥 추억을 좀 이렇게 회상하면서 살지 않을까요? 그럴 거 같은데 나름 아프지 않으려고 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 거 같아요 디너쇼 가자 디너쇼 진짜 했으면 좋겠다 소고기 김밥 참치 김밥 치즈 김밥 김치 김밥 뭐... 뭘인가요? 저는... 음... 저는 스팸 김밥을 하겠습니다 하하 무대에서 춤추고 있다고요? 70살 최민기 나약한 소리 하지 마라 좋아요 70살까지 한 번 춤춰볼게요 그때는 아마 율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민기야 민기야 어렸을 때 예민 민기 시절 기억나나요? 제가... 몰라요 제가 많이 예민했었나 봐요 근데 저도 막 제 과거 영상을 그렇게 찾아보지 않거든요 왜냐면 보다가 저도 그... 많이 조금 오글거릴 때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잘 못 보는 편인데 보면은 조금 항상 좀 새침해 있었던 거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좀 그럴 때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때 사춘기 같아 보였다는... 제가 사춘기가 좀... 늦게 온 건가? 느꼈을 수도 있어요 70살까지 의자 돌려야지 나약한 소리 하지 마라 그럼 우리 러브도 70살, 80살까지 어... 흥소리로 응원해주는 거예요 익룡소리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인종소리 근데 그때 되면 진짜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지금보다 더 뭔가 가깝고 뭔가 친구 같은 그런 사이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로 막 홍삼 챙겨주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희? 그럴 거 같아 디너쇼 응원봉은 홍삼입니다 홍삼입니다 홍삼 홍삼 들리 벗고 소리 질러 같이 건강하게 들고 가자, 민기야 진짜 현실적인 말인 거 같아요 좋아요 홍삼 무병 장수길 걸어야겠어 조아요 좋아요 홍삼 흔들다가 기력 떨어지면 먹는 거야 맞아요 막 흔들다가 이제 기력이 딸리면 뜯어서 좀 먹고 틀니 케이스 굿즈 우리 오래오래 행복해요 그거면 돼요 에브리타임 챙겨갈게 홍삼문화예요 러브들 민기 오빠 이 댓글 봤어요 봤으면 읽어주세요 참아 못하겠네요 민기 너튜브에서 팬이 만든 영상 본 적 있어요? 네 본 적 있습니다 그 우리 러브들이 하는 그 너튜브 영상을 거의 대부분 다 챙겨봤거든요 근데 와 리액션 영상도 보고 뭐 세계관 해석해주신 그 영상도 보고 했는데 진짜 저희보다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응원 영상도 봤거든요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봤어요 아 그럼요 다 봤죠 안 봤을 리가요 세계관 해석 V앱 네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이제 30분이 되었습니다 러브분들 오늘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아 진짜 요즘에 네 다들 진짜 코로나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조심하시고 마스크 항상 꼭 끼시고 손 세정 잘 하시고 손 세정 잘 하시고 사람 많은 곳 가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면서 잘 지내기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다가 우리 꼭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5분이라고요? 6분이라고요? 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번에 그럼 진짜 그게 현실일지 모르겠지만 뭐 김밥이 됐건 뭐가 됐건 한번 재밌게 우리 또 만나보자고요 저도 사랑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진짜 잘 자고 다들 건강하게 꼭 아시겠죠? 우리 또 봐요 안녕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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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들 그러면 저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지 말고요 약속 안녕 또 조만간에 빨리 돌아올게요 안녕 바이바이 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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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기